잡은 거 아트인데, 이거? 나이스 라인도 좀 태울 수 있고 아, 이거 미드 너무 편한데요, 이러면? 시작이 너무 좋은데? 탑이네 아, 시탑, 우리 탑 또 죽어? 로그를 막았어, 잡았다 죽여! 발리오 스펠도 다 빠져가지고 이거 나는 스펠 다 있고 이거 좀 라인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요즘 항상 느끼는 게 야, 미드게임 해주면 내가 알아서 캐리하더라 항상 랭크할 때 팀이 미드게임만 해주면 돼 아, 이게 뭐야? 야, 이러면 갈리오 게임을 어떻게 해? 에헤, 이건 아니다 이건 또 미드 감수성 터지네 에이, 이건 좀 헛넘었다 갈리오 죽을 때 왜 웃었냐고요? 좋잖아요 사실 상대 미드한테까지는 잘 공감하지 않거든요 상대 미드는 망하면 좋지, 나야 잡은 거 같은데, 이거? 갈리오 나이스 이거 좀 억지로 했어야, 스펠 일부 다 썼어요 이거 라인 태우려고 갈리오랑 그 랩차 엄청 벌어지는 거라 잔나가 갈리오보다 레벨 높아지겠다, 저러면 자, 맞다 앞으로 퀴썼다 어허, 제이슨님이 노플인 거는 저희 팀이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이스 팀이 잘한다 바텀도 잘하고 정글도 괜찮 어, 나 정글 에코 빵제님 이후로 잘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나 빵제님 말고 에코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 최근에 템프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갈리오를 어떻게 해? 나이스 에코 궁 잘 아꼈다 끝까지 갈리오가 조금 더 빠를텐데? 어휴, 뭔 상관이야 야, 야 다 죽여버려 글루 글루 조용 어,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궁이 근데 아직 없는데 궁 없을 때 싸우기는 조금 무서운데 쟨 너무 빨라 잔다는데 진짜 발에 모터 달고 뛰는 것 같네 뭐가 좋게 빨라 오우 까비 해도 돼, 에코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여줘 어, 잠깐만 오프해 어? 너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이씨 아이씨 지냐? 아이씨, 질 뻔했네 아니, 제이슨 근데 잘한다 아이씨 아, 나 오늘 나 더블 가기 왜케 오늘 게임은 잘 풀린데 내 더블 가기 좋지는 않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더블유 자발 그 더블유 자발 쓰면은 더블유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맞출 수 있거든요 좀 더블유 자발 콤보도 되게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잘 써보세요 선 더블유 하고 자발 쓰면은 더블 나가는 거 하면서 자발로 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맞아요 야야야야야야 너무 빨려 들어가 어, 파이프 잘했다 야 트타야, 그 밀면 어떻게 해 나이스 파이프 잘했다 어, 갈리오 아직도 1코어도 안 나왔어 불쌍하다 아, 근데 이번판 갈리오 우리팀이 엄청 괴롭히긴 했어 갈리오를 좀 못살게 굴긴 했지 일로 오나? 그 밑에서부터 쓴건데? 오프 음 좀 있네? 제발! 아하하하 진짜 하하 씨 까비 자야 근데 노궁이라서 오케이 자야 잡아줄게요 저거 제이스 무는 척하고 옆에 있는 애 때리면은 그 상대가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 이 형들 또 빨려 들어가네? 바텀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얘네 이거 막느라 어차피 이쪽으로 못 온다 이거 미워져 아, 바룬 먹고 끝내러 가면 될 것 같거든요 바룬 먹자 얘들아 이거 싸우면 불필이 없다 그냥 바룬 먹으면 끝나는데 그냥 바룬 먹으면 끝나는데 아, 왜그래? 바룬 먹자니까 바룬 먹자 바룬 얼렁 얼렁 먹어라 바룬 먹고 가면 끝나긴 하겠다 그래도 턴 와 와우 투타 딜... 먼 딜이야 저게 어... 와 투타 말도 안 되게 쎈데 나이스! 그래도 이겼다. GG